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아멘 아멘 사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로그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몸 나의 외래는 오직 이럽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되신 유일한 소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나는 선한 것 하나 없네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예수 십자가 구현해 보고 그대는 이번도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 안에 있어 날마다 보고하시고 그 사랑 비푸시네 살아도 술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인의 축복 그 몸을 고사나 죽는다 나는 주의 것 나의 은혜로 지키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되신 우리 반성아 예수 밖에 돼 예수 밖에 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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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